모든 양력이 막 되게 드라마 같은 거야 약간 뭐 8학군 출신의 그 서울대 뭐 저기 연출이 말하면 드라마 실장님 캐릭터 드라마 실장님 캐릭터 그래 가지고 약간 1 2 검사는 좀 굉장히 우리가 알던 검사랑 다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되게 뭐 찢어지게 가난한 데서 뭐 공부를 많이 열심히 해가지고 집안을 이럴 새끼 세우고 또 막 수사 밖에 몰라 가지고 머리에 까치 치고 막 뭐 그런 느낌의 검사랑 완전 다른 무슨 강남 8학군의 백화점에서 밥 먹을 것 같고 이런 느낌의 검사도 있었네 그래 가지고 어 저 사람 되게 되게 눈에 들어오고 뭔가 나중에 크게 한 건 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딱 들었는데 아